약 1년 6개월 전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려 했지만 구단에서 놓아주지 않았고 토트넘이 선수보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젠 케인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토트넘도 케인을 붙잡기란 쉽지 않다. 케인은 토트넘의 간판으로 토트넘 소속 412경기 265고를 기록한 세계적인 공격수다. 메뉴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챔피언스 리그 정상에 올라 보지 못했다. 현지 매체는 메뉴가 맨체스터 시티를 따라잡으려면 케인을 영입해야 한다. 최고의 선수는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있다고 전했다. 케인이 우승을 위해 이적한다면 메뉴, 메이시티, 리버풀 등이 거론내고 있다. 이중 메뉴가 공격수 영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날두가 알라스루로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한 움직임이다. 메뉴는 호날두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체자를 빨리 찾지 못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격수를 찾고 있다. 장기 계약을 원하는 공격수는 여름이며 케인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메뉴는 현재 8연승을 달리며 기세가 제대로 올랐고 영입을 노렸던 각 포를 리버풀에 빼앗겼다. 토트넘은 사실상 이번 시즌도 무관의 역사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콘테 감독은 인터뷰에서 지금의 스쿼드로 우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소 2명의 선수 영입을 원하지만 구단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최소 2명의 선수 영입을 원하는 공격수는 여름이며 기세가 제대로 올랐다. 최소 3명의 선수 영입을 원하는 공격수는 여름이며 기세가 제대로 올랐다. 감사합니다.